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지난 2년 8개월간 아침해우소란 이름으로 불자들에게 전한 음성본문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. 홍파스님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일주일에 세 차례 아침해우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불자들의 아침을 열어준 음성본문들을 정리한 책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를 편했습니다. 홍파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150여 편의 법문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홍파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으로 31년간 한국불교의 화합과 종단 발전에 기여했고 일제강점기 징용희생자 유골반환위원회 한국대표로 유골반환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